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려는 공병호TV의 활동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에서 부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전복시키는 일에 해당합니다. 선거에서 누군가 부정을 행한다는 것은 권력을 탈취하는 행위 혹은 훔치는 행위에 속합니다. 선거 부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전복죄에 가름할 정도의 중재입니다. 선거 부정 그것도 대규모의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 자행됐다면 이것은 국가 반란죄와 동급으로 처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거 범죄입니다. 그리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모르는 발언입니다. 이번 총선 조작 의혹 사건은 통계적 증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지만 500만 명 남짓하던 사전투표자 수가 바로 1170만 명으로 넘어나는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은 정말 석연치 않은 점입니다. 뭔가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백만 명이나 되는 표본집단에서 그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혹에 눈길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는 무려 120만 표를 육박하는 무효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또한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꼭 같은 지역구하고 꼭 같은 비례대표의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에 들어간 사람이 깜빡 졸지 않았으면 어떻게 120만 표 정도의 무효표가 나올 수 있겠냐. 새벽에 부산에 사는 한 구독자분이 100% 투표지역에 대한 규명에 대한 의견들입니다라는 제목의 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공유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장기간 투표하지 않은 인력,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선거일 명부상 인원수가 100% 투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스크 구매 시에 주민증을 제시하게 한 것은 사회활동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스크를 단 한 번도 구매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투표를 하지 않은 인원을 타겟으로 외국인 그리고 중국인 등이 위조 주민증으로 여러 곳에 대리 투표를 했을 가능성에 의문을 가집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메일을 보내신 분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제 설명을 더하면 선거인 명부상 인원수 100%가 투표에 참가한 지역은 없습니다. 선거인 명부상 인원과 투표자 수 사이의 차이는 어느 지역이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의 경우는 비례대표 선거인 경우에는 13만 4,989명이 있었고 투표자 수는 9만 6,714명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역구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 수와 그 다음에 투표자 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거인 수는 846만 투표자 수는 577만 비례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 수는 847만 그리고 투표자 수는 577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일을 쓰신 분의 말씀처럼 선거인 명부의 100%가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는 더물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메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만한 중요한 그런 내용은 장기간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활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장기간 투표하진 인력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100% 투표이므로 장기간 병원 입원, 수술, 행불 등 절대로 투표를 할 수 없거나 비투표자를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고 비투표 인원도 엄청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100%를 가정했기 때문에 엄청나지만 100%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메일 내용입니다. 해당 선관위의 투표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대리투표가 되어 있다면 투표 일자와 시간을 선거관리위원회 정식 공문을 받아서 대리투표 물정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의치 않으면 집단 대리로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해당 투표일과 시간에 대한 시시 정보를 제공받아서 확인하다 보면 대리자가 한 곳 또는 다른 투표소에서도 1시간에 2시간 내 대리투표를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동일이라면 비슷한 시간대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메일 내용 계속 소개합니다. 네 번째는 평균 투표율이 65%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의 대리투표자가 나올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장기간 미투표자가 이번 선거에 투표한 명부 대조와 실제 본인 투표 확인도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앞으로 재검표 작업에서도 장기간 미투표자가 이번 선거에 투표한 명부 대조와 실제 본인 투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재검표 작업에서 맹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미투표자를 찾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이제는 투표 개표기, 통신망, 통계, 조작 영상, 빵박서, QR투표지 등 다양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일반인은 그럴 리가 없다는 인식에서도 한치도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가 투표가 되었다는 것에는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0% 투표 지역 내에 비투표자를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정선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대리투표가 타인, 외국인에 의해 행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온, 오프라인 상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폭발력이 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 들여오니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도움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방송에서 멘트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가정한 것 중에서 선거인 수국에 기록된 사람이 모두 다 투표자로 바뀌는 100%라는 것은 올바른 주장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모든 지역구에서는 선거인 수가 투표자 수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분이 주장하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는 투표를 안 했는데 투표가 된 걸로 표시되었을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가능성, 대리투표든 아니면 그걸 다 합쳐서 단체로 투표하든 간에 나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투표가 되어 있더라 이런 부분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죠. 제가 내용을 한번 요약했습니다. 사전투표자가 급증하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무효포가 나오고 장기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 조작 의혹 사건에서 범죄자들이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개표 조작에 관리하였거나 악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번 메일의 주장 가운데서 이 부분입니다. 미투표자가 투표자가 된 것처럼 바뀐 그런 현상은 충분히 주의깊게 봐야 될 것이다. 부산에서 의견 주신 분의 핵심 메시지는 이런 정보들이 이번 선거에서 활용되거나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바로 중요한 지적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로 antil